전날 사전에 계획된 앨범이었습니다 전날 사전에 계획된 앨범이었습니다 정말 다운로드 얻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름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나요? 네 부럽습니다 저희는 바아버레츠 라는 3인조 여섯 보컬 그룹이고요 2014년에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 그 전부터 홍대 클럽으로 활동을 해온 그룹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2집 앨범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연 보시고 요런 요런 그룹이 있다가 소원 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자주자주 찾아 풀고 활동하는 데 더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것 같죠? 서울시 추억의 로라 장교 사랑해주실 것 같죠? 우리 올라오니까 가신 애들 나오는데 그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셨을까요? 저희 데뷔곡이 다시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뷔곡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데뷔곡이